오늘은 디마 혼자 고려인 종합지원센터를 찾았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온 고려인 친구의 대화 상대로 초대된 건데요. 왜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왔어요. 아, 너는 우크라이나? 네. 전혀 없을 때? 네. 왜 부터 시작됐어? 그냥 война 시작이 시작하는데. 이제 바로 приехали? 조금 기다려주기. 고마워요, 그런데 그 겨울 때까지. 나 불을 안 할 땐. 너가 경험을 시키지 않았다면? 네. 그리고 왜 그랬을 때, 그냥 çok AFR. 전쟁을 피해왔다는 친구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는 디마. 그 와중 할머니가 걱정하실까 봐 한마디 던지는데. 이 학생에서 모두 다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리고. 어떤 학생들은? 나는 하남에. 그리고 이런 학생들은. 이렇게 학생들은. 이렇게 학생들은. 이렇게 학생들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렵고 먼 길을 지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아니따. 이젠 친구들과 함께 웃을 날마 가득하길 꿈꿔봅니다. 여기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생님이랑 한국어 교실 수업은 끝나는데 여러분들이 교실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질문이 있어요 왜 우리 학생이 어디에 가요? 다른 복급해야 되는 친구들을 가르쳐요 새로운 시작이 있으면 아쉬운 이별도 있는 법 오늘은 2년간 함께했던 한국어 교실의 마지막 수업 날인데요 나와서 수료증이랑 선물이랑 받아요 먼저 우리 반장님 테나 테나 나와요 한국어 교육 수료증 산하중앙초등학교 성년 테나 켜 2022년 4월 8일 산하중앙초등학교 한국어 배사 윤창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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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말로 틀려도 돼요. 잘못돼도 돼요. 이상해도 돼요. 틀려도 이거 괜찮아요? 괜찮아요. 위에 꼬라비나 하러시어. 괜찮아요. 많이 말하는 중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은 다른 동생들보다 한국어를 훨씬 잘하는 형, 누나, 오빠, 언니예요. 교실에 혹시 다른 친구가 외국에서 올 거예요. 외국에서 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 친구들한테 도움을 주면 좋겠어요. 잘 어울려. 선생님께 인사.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잘 보내요. 죄송한 친구가 많이 들어와서. 수고하셨다. 시간이 내일만 많이 있으면 전화할게요. 그래? 잘 가? 네. 지금 우리 학교에서 우리가 뭘 배우고 있냐고요? 우와! 잘했어요! 나 혼자 만났나서 교과서에서는 못 참을 거예요 우리는 함께라는 걸 배우고 있거든요